안녕하세요. 지프 글래디 에이트 차량의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를 적용하였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 256기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순정 터치를 연동하여 어라운드 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패키지로 완벽하게 적용해 드렸습니다. 이 차량에는 인터페이스와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패키지로 적용이 되었구요. 모든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임을 강조 드립니다. 오늘 손님께서 차량 인도 받으시려고 방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구요. 영업하시는 현대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순정보다도 너무 월등한 제품이라고 극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즘 알리 제품이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많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꾹꾹이 국산 제품으로 런칭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21년 글래디 에이트 차량에 적용했는데요. 지금 랭글러 신형 제품은 와이드 12.3인치 적용되었죠. 이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산 인터페이스 제작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며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까지 탑재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국산 패키지를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